오늘 외국인들 못들어와? 응 왜? 오퍼스 외국인 취임이 언제 가능할까요? 아까 오퍼스 못들어가서 너무 아쉬웠어요 왜 쿠키니 한국말을 해? 오래 살았으면 잘할 수도 있지 뭐 근데 이렇게 채팅할 수 있을 정도 볼 정도면 거의 한국인 아니야? 한국말 잘하겠죠 네가 그냥 한국말 하는 것이 낫겠다 발음도 안 좋은데 응 나 발음 안 좋아? Where do I from?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뭐라고 뭐라고 다시 해봐 야 랑이 불러서 검증해보자 그게 검증해보자 진짜 누가 발음 정확하지 진짜 리프트 해봐 그럼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언니 밥 먹잖아 언니는 뭐 근데 영어 그거를 언니 밥 먹는 거야 영어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 언니는 어디서 오셨어요 언니는 어디서 오셨어요 언니는 어디서 왔어? 이건 거야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봐봐 어머 쟤 좀 도친 개친이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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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됐어 어디 고등학교 안 나왔어? 내 영어에 뭐 문제 있는 상품? 봐봐 저 형 형들 잘해요잖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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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내 영어에 뭐 문제 있었어요? 존대 영어잖아 이게 아니 영어가 존대가 있어 Where are you from?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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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에 존대가 있어? Where are you from? 우리 그럼 영어를 몇 개 해보자 How are you? 5, 10, 10, 10 아니 자신 있게 해 자신 있게 Yeah Where are you from? Korean 아니 아니 근데 언니 아까 할 때 왜 그거 있지? 앉아 킬라고 짧게 얘기는 하는데 소극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 있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야죠 일단 웃으신 전개 빡치덤매로 No, no problem 빡치덤매로 무슨 일이야 아무 문제 없어서 어머 맞어 맞어 어머 언니 요즘 초딩도 그렇게 안 하는데 어머 이거 무슨 방식이야 진짜 들어왔어 왜 뽀메라연 뭐라고? 왜 와 진짜 언니 우리 공부 좀 하러 달려 네 지금 뜻이 뭔데 아니 들려야 바로 새석을 하지 언니 왜 뽀메라연아 뽀메라연? 어 왜 그래 뽀메라연? 왜 뽀메라연? 뽀메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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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메라연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진짜 랑이에 없었을 때 다니지 랑이에 있었으면 진짜 우리 둘 다 욕먹었다 라인스 영어를 한 번도 안 한 잔 맞아 걔 어떻게 학교는 영어 했나봐 영어가 썼잖아 외학까지 못 한 잔 많지 걔는 영어 잘 하잖아 이태현이 짬팡이 얼마인데 하하하하하하하하 굿 영어로 하지마 굿이 뭐야 아니야 영어도 우리가 써버릇해야 돼 그래야지 이제 조금 저거 될거야 오우 샤라웃 보이 샤라웃 보이 앞에서 한 마디도 못하더니 왜왜왜왜 근데 라인은 약간 발음이 그쵸? 일반인들하고 다르지 무슨 의상 이름인데? 돌지 앤 가바나 미쳤어 어머 언니 영어 사투리 좋아하네 다시 해봐 돌지 앤 가바나 조르즈 아르마니 해봐 조르즈 조르즈 아르마니 하하하핳 너무 잘해 내가 잘한다니까 그래 발음은 몰라서 그렇지 어머 조르즈 아르마니 와 잘해 지암 바티스타 발리 지암 바티스타 발리 니 지금 조드 빠티스타 발리 하자 근데 그 알지? 외국에서는 아메리카노만 못 알아듣는다? 그럼 아메리카아노 이래야 알아듣어 어머 어머 저 구라도 하도 안 맞숨잖아 아 맞다니까 맞죠 그 영화에 그럼 딱 아메리카노 이렇게 해야죠 형님 아메리카노 발음 맞아요? 아메리카노! 이렇게 저는 전쟁병자예요